T-Rat 이렇게 많아도 못 깨는데요 마나도 깨기가 힘들어요 못 깨는거 아닌데 마나도 깨기 힘들어요 림 떼어요 림! 룸! 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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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요! 띄!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보스 써요 보스! 보스! 보스 써요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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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요 움직여요 아이템을 제대로 드렸잖아요 아이템 절대 움직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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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윈드가 바로 죽었네 일단 부가힐이랑 메인힐은 계속 같이 돌리세요 부가힐 메인힐 같이 돌려 다같이 올게요 메인힐도 쓰세요 제가 메인힐 하는 순간부터는 메인힐 쓰지 말고 보스와 스태리아는 떨어져 보스와 스태리아는 떨어져 보스와 스태리아는 떨어져 보스는 계속 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다른 사람한테 볼 때 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쭉 떨어져 그리고 저기 다 외국인의 한 사람을 열어가야죠 보스 계속 쏴요 보스가 최대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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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가 최대 한 곳으로 계속 쏴야 됩니다 보스 계속 쏴야 됩니다 보스가 2개의 민현를 내냈는데 민현대에 맞으면 안 돼요 보스가 최대한 떨어져 보스가 최대한 떨어져 지금부터 메인힐 할게요 메인힐 할께요 메인힐 할께요 메인힐 힐 한번 지금 한번 써요 조상힐은 거려 주세요 보스가 최대한 거에요 키가 없으신 분들은 계속 힐 따라가세요 차 한 팀은 눈소에 쓰세요 이 버스 타기팀은 많이 쓰세요 움직여 파티가 있지마요 파티가 있지마요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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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보고 불길에서 나오세요 솔탄이 지루어진 데도 나요 솔탄이 지루어진 데도 나요 바닥 보고 불길에서 나오세요 불길에서 나오세요 불길에 있지마 이거 엄청 아파요 메인팀이 쿨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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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이템 채우고 총을 맞춰요 총을 맞춰요 갑옷 갑옷 힐 한 번 도전 메인팀 메인팀 콜라이팀 힐 문제 있어요 패턴 피하면서 보스만 쏴야 해요 위에 보고 내 앞이 뭔가 빨개졌다 그럼 바로 옆으로 유전하세요 아이템 다 막으세요 워터님 막으세요 워터님 그쪽 막으세요 제위부를 없애더니 아 네 버스타를 보습 패턴이 피하면서 유전하게 쏴 패턴! 패턴 피하면서 패턴 피하면서 계속 쏴ً주고 계속 쏴ayı 계속ещ koń고 참여 이거 피하면 zm2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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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피하면서 계속 계속 P90 극들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OK 나이스 이제 막아야 돼요 그리고 방금 유수업님 아니 유수업님 아니지 이거 워터 누구건지 모르겠는데 토가멘님 계속 우클릭하세요 이거 적용되거든요 이제 떨어졌어 일단 님들 좀비 막아요 이거 무조건 연사 빠는 총 드세요 연사 빠는 총 D4 거기에 estavam 파는 Zeke 다 막아야 돼요 거기 서방 다 막아야 돼요 사방을 다 막아야 돼요 사방을 다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연사 빠는 총 연사 빠는 총 연사 빠는 총 천 pepper 천 pepper 여러분의 공격이 왜 나왔 try 30만원 가운데로 가운데로 빨리빨리 오케이 클리어 자, 그dollar에 와닛놀 서버 최초클이네요 주작 없이 최초클 주작 없이 최초클이요 주작 없이 최초클 저azione 다 소시장 생년월일